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조성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카메라에 비칠까 봐 좀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풍성한 한가와 이쁜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누르셨나 봐요. 뽀송뽀송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도시정책이죠.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제주도가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주도 이외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15분 도시 개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농로 왕복꽃거리가 보행자 전용 도로, 우선 도로로 전환될 때 그때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15분 도시 개념 자체가 사실 주요 생활 필수 시설 기능들이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표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이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거든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선보인 후에 전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유사한 개념을 지닌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생활 필수 기능을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 기능이 담긴 권역을 행복생활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용어 자체도 좀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겠죠. 특히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습니다. 15분 도시라는 정책이 민선 8기 도정에서는 굉장히 무게를 두고 역점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다음 도정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10년 후, 20년 후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제주도지사는 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이 15분 도시 조례를 우선 따르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협의체를 만드는 근거까지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책이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정책도 금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 3도 1동, 1도 1동을 아우르는 제주시 원도심과 또 정방천지동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시 원도심, 그리고 애월읍이랑 표선명까지 이렇게 4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5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적용지구를 4곳, 6곳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2년에는 총 30곳의 15분 도시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제주도정의 구상입니다. 일단 구상은 그런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기대치만큼 부합을 할 건지 이 걱정도 있죠. 네, 지금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그런 걱정들이 나오거든요. 현재 시범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행로 개선, 공부방, 보건진료소 활성화, 스마트 정류장 설치 이런 내용들이 주되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이 지역의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불편을 겪는 것들이 주로 의료나 교육, 돌봄 이런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에 대한 보강 방안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도민들이 15분 도시에 걸었던 기대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기대를 부응하기에는 조금 볼륨이 작은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반전 요소가 작용이 될지는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 얘기하셨는데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시련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한창이었던 지난 17일자로 달성한 성과고요. 지난해 천만 명을 달성했었던 날짜가 9월 29일이었어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12일이나 빨라진 결과죠. 특히 반가운 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유독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주 관광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참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제주도 갈 돈으로 차라리 해외여행 간다. 이런 말도 돌기도 했죠. 좀 듣던 중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워낙에 내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관광업계도 그렇지만 도민사회의 고민이 많이 컸었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비계 삼겹살이며 해수욕장 평상갑질이며 올해는 유독 또 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정직하게 영업하는 이런 업주들이 좀 애꿎은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2월에는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3.2%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감률 추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9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가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내국인 관광객들 다시 찾은 이유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여러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서 해외여행으로 가려던 가격 같은 게 워낙에 치솟다 보니까 제주로 눈길을 돌렸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부담이 덜한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제주도의 자체적인 노력을 역시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제주 관광 대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있었죠. 도내 전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요금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또 관광객의 민원을 일환화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숙박업계도 발벗고 나서면서 고품질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버스를 탈 때면 동전 몇 입을 이렇게 땡그랑 떨어뜨리는 기억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제주도 내 모든 노선 버스에서 현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월 1일자로 현금 승차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현금 관리 비용이 과다했고 또 안전사고 우려가 빈번해서 이 현금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원가량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버스를 타고 주섬주섬 현금을 챙기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미 일상화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것이 또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